1.1.1.1 선고 선제 공격 김수환의 서비스 김규현 오민서 박민준이 잘해주면 되겠습니다 바나나 플릭 찬렬 짧은 서비스 백핸드 4대7 석점차 오민서 받아줬구요 임규현 날카롭게 또한번 연타 박민서의 서비스 박민준 박민준 바나나 플릭 네트 타고 넘어갔습니다 염규현 탈탈렸구요 박민준 서비스 포인트 10대6 오민서 쭉 밀어넣구요 규현의 서비스 김수환의 리시브 3구 박민준 그런 리듬을 잤네요 오늘 네 그런거 같아요 푸시 이후에 날카롭게 찍어넣습니다 원홀 바나나 플릭 중앙으로 다시 김수환 서비스 직선 코스 리시브 공격 전환 강타 강타 길었습니다 밑은 초반입니다 짧게 내줍니다 바깥쪽 오민서 바나나 플릭 밀어줍니다 임규현 리시브 오민서 길었습니다 임규현 김수환 박민준 오민서 마무리 네 네 네 네 네 자 박민준 공격 공격 마찬가지로 다 공격 로 공격 경기 에 로 이빈 중후반으로 갑니다. 바나나 플립 짧게 내주고 백핸드 길게 리시를 바나나 플립 들어서면서 간합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 2. 5. 5. 5. 5. 5. 5. 5. 5. 6. 5. 3. 5. 6. 5. 5. 3. 5. 5. 2. 5. 5. 5. 5. 5. 5. 바나나플릭 6대5 바나나플릭 이번엔 김수환 임규현의 서비스 3구 바나나플릭 선제공격 3,000 불어난기 때문에 3,000 1,000 1,000 2,000 2,000 2,000 3,000 3,000 3,000 3,000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